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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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빨리 엠블루스 좀 부탁드립니다. ㄹ 몇 호신데요? ㄹㄱ요 이거 내려갈 테니까요. ㄹㄱ 올러 와 주시면 더 낫겠어요. 네, 무슨 일이신데요? ㄹㄱ 지금 뭐 저 이 포사 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 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. 아내분이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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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코로나 관련 기침 가래 고유 증세 있을까요?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수매동 맞죠? 네네. 몇 번째에요? 아파트 이름이? 양지말 금호아파트 양지말 금호아파트요 네네 네 남양주소건소입니다 어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어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예 무슨 일 때문에요 그 일로 우리 남양주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신건데요 어 제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이 여보세요 예예 이름이 누구냐고 여보세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에요